안녕하세요 떡볶 떡볶 먹으러 왔습니다 떡볶 드리아타마스 솔라리사 압구정 갈라 하다가는 미스타림이 하시네 미스타림 음식은 미스타림이지 왜? 아우 타굴떡뿡 이거 기본찬입니다 뭐야 떡 떡 불전 김치 잡채 여기 미스타림 실장님 같은 경우는 항상 메뉴하는 음식을 하세요 스리아타마스 대표적인 식당 떡국도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요 소고기 소고기 보이시죠? 고기의 달인 리탈인 짱 우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맛있어? immersive 음 맛있어 어우 무료입니다 무료 소고기 못쓰죠 음 밑다림은 김치도 직접 담가요 음 어우 굵겨 음 음 음 음 음 저희 개 묵열이 고향집입니다 묵열이 그리고 여기 엠체장 님이 굉장히 나눔을 많이 실천하고 계신 분 음 아주 맛있습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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